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라는 대통령 말씀 전화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래야 되겠어요. 손 올릴까요?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으면 언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축하드리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전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주시고 대통령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아!